화창한 여름날 제작팀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상한 광경. 두 발로 걷고 있는 저건? 개? 세상에 개가 두 발로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 꼬마를 따라하고 있네요. 저 짧은 다리로 서 있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잘 돕니다. 신통방통한 강아지들의 재주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니? 얘는 깜총이예요. 얘는 꼬롱이고요. 얘는 깜총이예요. 다섯 살 동갑내기,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개. 뽀롱이와 깜총이를 소개합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은하. 그 곁엔 항상 그림자 같은 뽀롱이와 깜총이가 있습니다. 가자! 은하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해야 직성이 틀리는 뽀롱이와 깜총이. 그러네. 뿐만 아니라 줄넘기에 있어서는 은하보다 한 수 위. 폴짝폴짝 잘도 뛰어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주 많은 게 보신 적 있으세요?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하네요? 사람 따라하는 게 신기하지. 여우하고 한 집에 살아요. 네. 한 지붕 아래 뽀롱이와 깡총이, 그리고 은하. 이들에게 줄넘기 정도는 약과라고요. 특히 뽀롱이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데요. 도하기 4는 4개하고 4개가 합치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여덟. 그럼 여덟이면 8. 그건 바로 숫자를 알아맞히는 일. 그 실력은 요즘 한창 판수에 재미들린 은하 곁에서 배운 거랍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는데 어깨너머로 익힌 실력치곤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잘했어. 뭐 이 정도쯤이야. 그날 저녁. 나는 뽀롱이랑 같이 목욕할래요. 같이 할 거야? 그럼 네가 뽀롱이 불러. 뽀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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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하자. 뽀롱이. 뽀롱아. 뽀롱아. 뭘 하든 뽀롱이부터 챙기는 은하. 은하도 땀 흘렸으니까 뽀롱이도 땀 흘렸어요. 뽀롱아 시원하지? 은하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은하와 함께라면 아무리 싫은 목욕이라도 행복하기만 한 뽀롱이. 자자. 잠자는 시간에도 이 셋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함께 이불 위에서 장난치다 곤히 잠든 삼총사. 자는 모습도 참 많이 닮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뽀롱이와 깡총이는 은하를 따라하는 건가요? 하루 종일 강아지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자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강아지가 따라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은하가 유치원 간 사이 출근하는 엄마를 따라 나선 뽀롱이와 깡총이. 비를 걸을 땐 어느새 사람처럼 두 발이 더 편해진 녀석들. 신호를 지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요원들이에요. 준법 정신도 투철한 뽀롱이와 깡총이. 교통질사를 지키자 거야. 신호등이 터지니까 두 발로 걸어. 엄청난 특수 훈련을 마쳤군요. 그렇죠. 요원들입니다. 두 발로 사무실까지 도착한 녀석들. 그런데 도무지 네 발로 앉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앉아서 앉으시고 이렇게 서서 쉬어요. 그냥 앉아 이리 와. 힘들면 앉아.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그래. 아이고. 누가 보면. 완전히 버릇이 됐나 봐요. 서서 있는. 누가 보면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냥 네 발로 다니세요. 힘들게 왜 두 발로 다니고 그러세요. 엄마 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순간 우리 요원들의 정체가 탄로 날 뻔했어. 정말 사람인 줄 아는 뽀롱이와 깡총이 급하게 어딘가를 가는데. 요원들이 어디 갔는데. 그런데 여기. 사실은. 아니 너 이제 뭐 하는 거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고 있는 뽀롱이와 깡총이. 아니 이 녀석들 정말 개맞아요. 자세야 정체를 팔 걸어 왔다는데요. 개다니. 사람다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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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시원하다. 사람인지 개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뽀롱이와 깡총이. 특이한 거는 남자 화장실만 가고 이사 화장실은 또 안 가요. 정말로 얘네들이 그걸 구분한다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여자 화장실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한번 찍혀야죠. 어머머머머머머. 정말이네. 아까 화장실 다녀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나 남자 화장실은 거침없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구분하는 거 맞죠. 정말 남자 아저씨만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 아시지 말까요. 지들이 진짜 사람인 줄 아는가 보는데. 두 발로 걷는 게 편한 뽀롱이. 누구 있네요. 이번에 뽀롱이는 편의점에 들었는데요. 일단 가게 안을 둬러보더니 누군가를 찾습니다.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왔어. 주인 아저씨에겐 뽀롱이의 방문이 익숙하기만 한 것 같죠. 껌, 비스켓, 아이스크림. 아하. 장학에도 뽀롱이 혼자 심부름 왔구나. 정말 대견하네. 어머나. 임무를 마친 뽀롱이 당당하게 문을 나섰는데요. 지금 저 개가 심부름도 하나 봐요. 네. 심부름 잘해요. 웬만한 꼬마보다 더 잘해요. 돌아가는 길도 역시나 두 발인 뽀롱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겠죠. 두 발로 걸어서. 형, 같이 가자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기다리는 엄마 생각이라도 난 걸까요? 갑자기 뽀롱이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온 뽀롱이. 심부름으로 갔다 오네. 그런데 몇 번 이렇게 따라갔다 오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혼자도 가더라고요. 더 잘해요, 심부름이. 더 잘해요? 네. 엄마의 끝없는 칭찬일이. 아, 이 맛에 내가 심부름한다니까요. 뽀롱이와 깐총이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데요. 뽀롱이 같이 오셨어요. 어쩐지 아까부터 들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깐총이는 공연하는 날이에요. 뽀롱이는 두꺼비고요. 깐총이는 친절이에요. 무대에 서는 뽀롱이와 깡총이를 위해 은아는 매니저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는데요. 의상은 물론이고. 부채춤 안무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줍니다. 부채춤. 녀석들의 재주를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드디어 뽀롱이와 깡총이가 씩씩하게 무대에 동작합니다. 주특기인 걷기에서부터 부채춤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평소보다 더 멋진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쏟아집니다. 그러나 녀석들에게 최고의 상은 은아의 사랑. 은아 잘했어. 사랑해. Dyna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